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 이도룡스런디 먹으렸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때면 무엇을 먹으렸드냐 감독한 지치연이 왜 같이 탄천을 먹으렸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앞에 도대사랑아 붓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병 사탕 음에 와 나무를 주랴 앞에 도대사랑아 잘하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데 앞에서 본 사람은 어떨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하네 눈 뜨고 보면 정신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 감고 다 들어보면 그것도 매우 차용유할건지 그리 안그려 여러분들 텔레비전하고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노래방에 더야 대지나 서른도 주황교 박상체나 노래방 그정도 노래 모든 사람이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러지 박상체나 이런걸 보여줘 안 보여줘 우리나라는게 보여줘 우리나봐 안쪽팔리고 쉬워 그래도 배운게 없은게 사주팔자가 기박하야 기생팔자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지랄팔자 그지팔자를 타고나서 그렇지 나도 그래도 세상에 지금까지 43년동안 박무대 27년 혈장사 16년 43년동안 시험에서 사람 일곱명 안치워놓고 시험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안중심도 빼고 하나 동구 3구 4구 5구 5구 6구 7명이네 제작 제작 그래도 봤으니까 사람이 많다고 잘하고 없다고 못오면 그지 신령이네 그래서 눈물 참고 여러분 열심히 할걸 약속드리면서 사드바리백시라미 보리른봉추니 좁쌍쌍쌍쌍쌍쌍이 고구마는 땅다람이 대체는 내가 손은 뚝발 아새끼는 깨쌍쌍 젊은 치는 치구쌍 아가씨는 깨끗쌍 아저씨는 등독쌍 할마씨는 감독쌍 경찰가수 아미쌍 순산말이 짭쌍쌍 신고헌놈 10쌍 풍경헌놈 끔쌍쌍 방무헌놈 시방쌍 구두찍어집쌍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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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쌍 눈감파갈쌍 똥쌍 물쌍 월쌍 수도쌍 전기쌍 부가쌍 새중엘농 풍화항쌍 만수분전의 풍년쌍 차렷경기 반응 박수 안쳐놨겠지 인기 가수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이제껀은 그래도 온전했지만 강정있고 윗물이 말그면 아랫물이 말그면 뭐 한문으로는 상탐하고 청이라 불교에서는 인과응구라 그래 주문대로 받는다 영어로는 give and take 스펠링 g-i-v-e a-n-d-t-a-k 다시 한번 자라왔습니다 차렷경기 잠깐 박수 치시는 남자분들만 올 한해는 어디가서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고 나이트클을 가거든 이쁜지자 걸려가면 술 많이 먹여서 꼭 성폭행 성공하시길 빌겄습니다 그리고 박수 안치신 분도 편안하게 오시고 바람핀 때다 마누라한테 걸려갖고 뒤겨버라 이 새끼들한테 사람이 이렇게 쪽팔리로 오시면 어?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박수를 쳐준거 나한테 보답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교육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오는적이 있으면 가는적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완못해 차렷경기 자 그래서 저 귀에 박수 안치자란거 근데 뭘 외워보니까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뭘 외워보면 학문 속에 좋은 얘기가 많아요 응? 학문 사대선인이 누구에요? 사대선인 사대선인 기미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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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기미박채 때려 여러분 사대선인은 예수 공자 석가 그리고 누구요? 소크라테스가 들어갑니다 이 내리듬을 사대선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대선인 이렇게 보면 학문이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그런게 자우랑 지금 박수 안친 사람들 자 멋있는 학문으로 현고 학생 부군신이 고인의 명곡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빨간 것은 동쪽으로 하얀 것은 선쪽으로 홍동 백석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선쪽 두둥 밑석 왼쪽에는 폰을 두고 오른쪽에는 식혜 좌포 외 그리고 밥 대추 꽃과 폐 조율시 보람상조 월 35,000원 장례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와 경계 나치사람 막 씹어버린다 씹어버린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몇 번을 죽입니다 박수 안친 분들 봐봐 몇 번 뒤집지 몰라 그런게 알아서 자기 실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나같은 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여러분들 어디있어 집에서 이런거 보이시오 텔레비 나오는거 다 거기서 거기야 노래밖에 노래 그 정도 모든 사람이 이런걸 보여줘 안 보여줘 오늘 어쨌든 왔으니깐 노래한국은 항우의 남자 항우의 남자 박상철 이플랭 내립 라장조 크하 여러분 이플랭 내립 플랫트 내립 다 라 C D E 아 C D E 다 나 내립 마장조 내가 착각을 했어요 에이 마장조로 갑니다 Let's 태포로 150로 세 예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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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아닌가 세 세 잘하쥬 세 세 아 고기 남자들 항우의 양의 차 네 날 미키던 사장 바람 아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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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난 시간 정국 점수가 갈고 두 장수대Every 에이 염 나무자 에이 그런데 염 저는 wisely 게 암 도 바닷가 시커덩이 깐다 한국군에 남은 자리 한국군에 남은 자리 바닷가 고향이 없다는 거야 베를리랑 노래는 전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렇지 철큰한 한 명 한국군에 남은 자리 내 목욕도 살아남았다네 그러나 난 시커볼 청소 중이야 두 장씩을 하누붓다 웃기는 거야 당장의 삶을 빨끼끼리 웃기는 거야 한국의 남자들 한국의 남자들 반납과 삶을 빨끼리다 한국의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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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남자들